지난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이 오염수 방류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이 내년 초 4차 방류를 예고하면서 대구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일본 정부뿐 아니라 일본을 대변했다고 비판받는 우리 정부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건 지난 8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방류로 처분한 오염수는 2만 3천여 톤입니다. 30년 동안 오염수 130만여 톤을 단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오염수 방류 100일째인 오늘 대구 지역 환경단체 등은 일본의 방사성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습니다. 총 2만 3천4백톤입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2월 말에 4차 방류까지 오염수 3만 1천2백톤을 바다에 내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밀접한 문제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처음 시작될 당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방류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아직까지 수산물 생산과 유통 단계 등에서 특별한 역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중 수소 분석 장비를 통한 검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여전하고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는 보관 중인 1천여 개 오염수 가운데 16개 분량에 불과하고 오염수 방류가 예고한 30년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량을 단정하기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원전 오염수 역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 지역 환경단체 등은 내년부터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